반갑습니다. 메가스터덱스 여러분. 스플레임 수학의 연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한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사실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곱셈 공식 단원에서 암기하고 넘어오기 때문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새롭게 배우는 건 몇 개가 안 돼요. 그래, 그래.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단순히 계산 문제를 이용해서 푸는 그냥 암기 쪽에 아깝겠죠. 출제가 되긴 돼요. 배점이 낮아요. 그런 거 있지 않니? 우리가 단순히 공식 암기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는 나와봤자 몇 개 나오겠어. 그다음 좀 특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문제들. 예를 들면 보기차식 아니면 상반식 이런 것들. 특수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얘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얘보다는 배점이 약간 높아요. 하지만 두 개 전부 다 100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나머지가 이렇게 문제가 완전 응용된 버전이거나 아니면 도형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얘가 틀릴 가능성이 우리한테 제일 높겠죠. 어쨌든 인수분해 단원을 공부할 때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응용문제나 도형문제는 모의고사, 옛날의 학력평가, 최근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발췌를 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지? 그 문제 한 문제 속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100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 딱 지금 100개가 있죠. 100개의 다항식이 있고 이것 중에서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여기 개수가 정수라는 단서 밑줄 쫙 치고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서예요. 개수가 자연수, 정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정확하게 값이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무조건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고요. 개수가 정수, 정수 범위가 얼마나 크니? 여러분이 콕 찍어가지고 그 정수는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개수가 정수라는 단서는 그렇습니다.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 그래, 범위를 찾아야 되고 정확하게 값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여라 라는 거죠. 그래,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 아, 그래서 범위라는 말이 나오면 식전계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식을 정말로 세워버리는 거야. 식을 전개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식을 설정하라는 말이죠. 이것이 수투나 아니면 미적분 단원 들어가서도 식전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개수에 대한 힌트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등등등에 대한 표현에서 식전계라는 표현을 자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얘는 좀 되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보면 100개 정도만 연습해보면 가능해지겠죠. 근데 왜인 거야? 시험장 가면 200개로 변환해? 그러면 이제 또 200개 다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풀면 될 것 같다라는 거거든. 자,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 x제곱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x까지는 모양이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모양이 항상 똑같아. x제곱 마이너스 x.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1, 2, 3, 4, 100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이라고 쓰고 여기서 지금 n은 n은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잘 봐봐. x 플러스 a에다가 x 플러스 b라고 쓰고 여기서 a와 b는 무슨 수? 정수?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지금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에 플러스 a 더하기 b에 x 플러스 a, b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a, b 된다는 뜻은 마이너스 n이라는 숫자랑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a가 마이너스인지 b가 마이너스인지 따로따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인지 여기 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여기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이렇게 싹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붙일까?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면 돼. 하나만 이렇게 싹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얘를 전개하잖아?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x에 마이너스 a, b가 되면서 단순히 a와 b를 곱한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a와 x 플러스 b라는 녀석도 따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답이 중복해서 나와요.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 하나만 찾아볼게. 여기에서 a 마이너스 b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아이들 중에서 찾을 건데 여기서 지금 b는 뭐냐면 a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1이라면 b는 2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a가 1이면 b가 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입해보면 x제곱에 1 빼기 2였으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 아까 선생님 의심했던 녀석 이거 하나가 다 나오는 거죠. 그치? 이걸 찾았다 생각해봐봐. 근데 여기에서 얘를 풀잖아? 얘를 풀잖아?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x에다가 마이너스 a, b 여기 보라색 식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a 곱하기 b는 그대로 n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b는 누구냐면 a 마이너스 3이거든. 그리고 a하고 b는 n이기 때문에 a에 애초에 1을 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그럼 b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a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b가 1이 나오거든. 그러면 저 식은 누가 되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만들었습니다. 얘랑 얘가 어때? 같은 식이잖아. 그치?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도 해보고 얘도 해보면 중복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 써있는 빨간색을 하나만 이용할 거고 왜 중복이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다면 얘를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한 번도 계산해보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1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a하고 b가 a가 1이고 b가 2라면 n은 2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자 이제 a, b의 순서상으로서 따져봅시다. a가 2라면 b는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n은 6이 되니까 가능하고 a가 3일 때 b는 4니까 n이 12가 돼서 가능하고 a가 4일 때 b는 5니까 n은 20이 돼서 가능하고 a가 5일 때 b는 6이 돼서 n은 30이니까 가능하고요. 6하고 7도 가능해집니다. 7하고 8도 가능해지고요. 8하고 9도 가능해져요. 9하고 10을 보니까 아이고 거의 다 왔다. 더 이상 안 되겠다. 10과 11을 쓰면 110이 되거든. 그래서 가능한 순서상이 1, 2, 3, 4, 5, 6, 7, 8, 9 9개가 정답인 거고 여러분이 이게 좀 많아진다면 많아진다면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부터 9까지 가능해졌거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여기 정답은 9개인데 문제가 문제가 이 녀석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플러스인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n 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라고 설정을 할 때 양수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가 되려면 음수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마 19개가 나올 텐데 그때는 이 녀석 a가 양수이고 a와 b가 모두 음수이다. 이렇게 펼치는 거지 얘처럼 마이너스 n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를 마이너스로 두되 a를 마이너스로 두는 경우와 b를 마이너스로 두는 경우 따로따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몇 개의 다항식에서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고부로 인수분해 될 때 다시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고부로 인수분해 될 때 대한 유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판별식을 두 번 쓰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 말고 예, 질문이 아주 많은 이 문제를 설명해 드렸고요. 특히나 질문이 많았던 포인트는 왜 한쪽에 더 마이너스를 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고 푸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 선생님이 제시한 대로 쭉 흐름 잡아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인수분해는 노력만이 살 길이야. 정말 토할 때까지 많이 해야 어떠한 인수분해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것이고 비록 공식에 다 담겨있지 않은 암기하지 않았던 인수분해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몸에 익혀놔야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풀기도 하고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인수분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